이렇게, 그쵸. 와우. 표정이 안 찌는데 저보다 큰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. 우와! 저는 손이 좀 큰데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 재단이 손자 마지막이다. 네네. 이 베이스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. 에? 만약에 베이스를 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100x100x100 180만 원 이러면서 써요? 근데 이제 뭐 선물로 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죠. 아리님들! 아리님 오빠 완전 대박이에요!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, 좀만 더 하면? 굉장히 저와 비슷한 시청자분들이 많아요. 다 예뻐요? 네. 다 잘생기고 예쁘고 아 그런 것 같아요. 재찬 님은 손이 적당하게 길고 적당히 두껍고 또 손이 너무 예쁜데요? 어떡하지요? 손이 너무 예뻐요, 하얗고. 가끔씩 거울 보고 진짜 못생겼다 이 생각할 때 있잖아요. 어 네. 아 뭐 재찬 씨는 그런 생각하면 필요가 없겠다. 특별하지 않음. 안 일 안고 싶어 해가지고 정말 내 선택에는 그냥 이렇게 돼. 어떻게 이게 스물 대살이죠? 너무 멋있는데 사람이야. 아 형이 나 여기 저는 재찬 씨는 이제 두 번째 보는 거였지만 몇째 막 이렇게 두 번째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멋있어요. 멋있고 사람이 참 이쁘고 사람도 성격도 너무 이쁘고 이쁘고 이쁘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이뻐요.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되게 그렇게 이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에요. 오 네. 그래서 능력도 되게 좋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사님은 뭐든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계속 친해지고 싶고 더 옆에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와우. 항상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죠. 좀 더 멋있게 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짱이면 님. 약속. 약속. 좋아. 언니가 아저씨가 여기에 딱 붙어있을 때 손가락이 2.5만큼